지금 공룡이 다 죽었어요 기가가 내려왔으면 집이 다 부서졌을텐데 집은 얼마 안 부서졌죠 PV인데 누가 여기다 야생공룡 던지고 갔나? 지금 테이밍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총 그 와중에 누가 또 내 몸 뒤졌나? 총알이 없네 미치겠네 총알이 없네 이럴때는 어 음 어 수진이형 어서와요 우왕왕 어서와요 활을 만들어야돼 활 지금 철도 없고 누가 철 다 갖다 썼나보다 심심했어요 아이씨 누가 철도 다 갖다 썼네 이거 뭐 새까문거 보니까 뭐 제대로 털렸죠 식물 식물 고사에 다 죽었어 씨앗은 남아있다 근데 신기하게 여긴 없네 여긴 없네 이거 누가 죽인거야 환자님도 안녕하세요 식물 타락부터 지어야 되겠다 식물 타락부터 지어야 되겠다 지금 이것도 7개인가 8개 지었는데 5개 남아있죠 우선 복구를 해야돼 우선 복구를 해야돼 야 pv인데 이렇게 나온다 그거지 똑같이 복수해주마 똑같이 복수해주마 식물 타락 식물 타락 챙기고 저 이거 10개였나 1,2,3,4,7,8 9,10 9,10 여기 식물 타락 식물 타락 물은 잎바이 데스네 여기도 공격당있죠 내구도 엄청 줄어있죠 야 나 이 작물을 방해한단 말이야 평화롭게 농사질려고 했는데 주변 부족들이 전쟁을 선포하고 가네 야 여기 pv이야 아이씨 요것도 하고 저기 센터맵 여는 법 아시는 분 계세요? 센터맵 열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얘 싹 벌써 나오고 안 열리더라구요? 계속 이 지역에서는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만 계속 뜨고 음 떨어져 나 컷 테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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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면은 화살 플린트 저 뒤에 초록색 저거 뭐지? 아르젠 오케이 하나 살아있네 안정없는 애 오케 하나 살아있네 듣네 화살 피보 스물아홉개 흉기 넣고 아르젠 따라와 수진이 형 죽었네 수진이 형 지금 이 서버 들어온거에요? 아니면 시체가 죽은거에요? 수진이 형 지금 이 서버 들어온거에요? 수진이 형 여기 아르젠 수진이 형 요거 키틴 150개 언제 구워야지 언제 구워야지 설산이라 주프단 다시 태어난거에요 나 배고픈데 스테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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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고기도 구해와야 되는데 이 뒤에 물고기들 물고기들 집어넣고 때려받고 지금 키틴 75.. 아 150개 필요해요 키틴 150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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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여기 몇마리야? 집구석 밖에 쓰자는거 누구지 이름이 뭐예요? 누군데 이름이? 이름이 안떠요? 50이 할만하죠 뛰어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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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식물 털에도 오늘 이빠이집고 자야되겠다 애들 패시브로 바꿔놓고 또 배고파 그지같은 놈 뱃속에 그지가 들었나 쟤 왜 또 튀니? 피브인데 왜 식물 털에 누가 우리 식.. 그 저기 동물들 있는데다가 야생공룡 던지고 간거 같아요 다 죽었어요 지금 공룡이 오케 쓰러졌고 오케 쓰러졌고 52 그니까 야생공룡을 육식을 이 가운데 던져놓고 잤나봐요 하고 우리는 그 애들이 패시브 상태였고 그러니까 다 죽었겠죠 가끄미님 안녕하세요 고기좀 빨자 파이어 아 나 배고파 풀케 와야되 풀케 와야되 때려받구 하늘룡도 하늘룡도 안녕하세요 빨리 좀 이거라 아 오피셜 못갔습니다 꼬였어요 쫄부탱이 필요없어 지금 보라베리 백기만 모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추식인데 대충 넣을까요? 고 이런거 흉물스러운거 버리고 수진이형 저기 인천 살면은 회 많이 먹나요? 인천은 회 싼가? 너무 빨리 먹이는거 같아요 어차피 조식인데 뭐 만냅도 아니고 요거 좀 집어넣고 요거 좀 집어넣고 만들고 야생기가 레벨 8짜리 레벨 8짜리 어우 쌍구경 브론트 그냥 끝났어 브론트 그냥 끝났어 쩔쩔쩔 쩔쩔쩔 쩔쩔쩔쩔쩔쩔쩔쩔 야이씨 버리면 어떻게 죽고 드릴깃 해밍 끝 안장 채워주고 가자 아 PV2라서 기가 있는 부족한테 털릴 수가 없습니다 새로 낚아가지고 야생 뭐 후거나 이런거 랩터 요런거를 저희 부족 앞에 던져놓고 간거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신공탈에 찍고 있구요 아우 스태미너 아 기가 분노 이용해가지고 테이밍 된 애로 근데 테이밍이 된 애들은 PV2에서 전쟁이 안될텐데 다른 부족에 테이밍 된 애들을 건들지 못한텐데요 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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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이걸 손으로 캐고 있었단 말이야 스태미너 버릴거 다 버리고 오케이 하고 빨간색 넣어주고요 끝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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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버래 789 지금 그 사이에 비가 되게 깨져갔나봐요 월호가 없죠 월호가 없죠 월호 600중에서 789 따라오지마 비찾아 이렇게 해주면은 300 주머니 하나당 100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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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죽고 아 타지 말고 똥죽고 강제로 물러워주기 이것도 채우고 빨리빨리빨리 그럼 600 789 T T T T 한번 더 갔다 와야 되죠 얘도 허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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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비가 오면은 자동으로 애들 물이 차기 기다렸는데 이상하게 물이 깨작 찼어 비가 살짝 왔었나봐요 물 채우고 저 뒤에 여기 여기 비가 오긴 왔네 깨작 왔네 뭐 이런 그지같은 상황이다 이때 뛰어 789 789 야 애기 죽겠다 뭐 했다고 또 배가 고파 나 진짜 사용사용 사용사용 대빌님도 안녕히 하세요 어서오세요 789 잊지 마자 빨간색 에어드락 이렇게까지만 해주면은 우선 물은 다 채웠죠 지긋지긋한 기가 야 저기 있으면 내가 못 지나가잖아 맨몸으로 철산 올라가가지고 이건 왜 맨몸으로 철산을 왜 갔대 돌아가야돼 겁나 돌아가던지 해야지 야 기도한테 얘 또 죽을 수 없어 똥 싸고 놀란 가슴 똥으로 달래주고 얘로 똥으로 어떻게 써 얘로 똥으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얘로 똥으로 어떻게 써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싸는 게 다예요 머리통 봐 수진이 형 그냥 도도로 딱 똥 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패티 타는 거는 경험치 올려주는 거잖아요 경험치 올려주는 거지 똥 싸는 게 아닌데 그놈이 0번으로 아 그죠 테이밍하는 건 알아요 얘로 똥을 어떻게 싸게 테이밍할 때 30개 정도 싼다고요 똥을 테이밍 끝난 다음에 똥 안 싸네 낚였네요 템이 끝나면 똥 안 써요 똥쟁이 아니에요 어떻게 pergi 하고 하죠 아 아 아 아 아